한국 스포츠 경지 박창욱 기자 이경규 딸 배우 이혜림이 신입사관 구혜룡 본방사수를 동의했다. 이혜림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신입사관 구혜룡 오늘 밤 8시 55분 mbc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에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채 살짝 미소짓고 있는 이혜림의 모습이 담겨있다. 특히 이혜림의 단아한 미모가 눈길을 뜬다. 한편 이혜림은 mbc 신입사관 구혜룡에서 오은님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. 이혜림은 축구선수 김영장과 공개 열애... 집사관 구혜